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국어 지학사 6-1 단원 도요세에 관한 명상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병국과 나에게 도요세가 지니는 의미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무과장과 공장 측 사람들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 인물의 말하기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 태도를 묻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바로 방금 말한 노무과장과 공장 측 사람들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와도 비슷한 문제 유형인 거죠. 이 소설에서 노무과장과 병국의 대립되는 가치관이 나타나요. 하지만 이 소설은 개인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남북분단 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소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소설은 환경소설이고 사실적, 생태학적, 현실비판적인 성격을 띕니다.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변하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병국과 병식의 아버지가 나로 설정돼서 나의 심리와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구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부인 발단에서는 병식이 주인공이 돼서 서술을 하고 2부인 전개에서는 병국이 주인공이 돼서 서술을 해요. 교과서에 제시된 부분은 바로 위기 절정에 해당하는 3부죠. 3부는 아버지가 주인공이 돼서 서술을 하고 결말인 4부는 정지적 작가 시점, 즉 작가의 시점으로 서술을 합니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후반, 회상하는 부분은 6.25 전후에요.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도요새의 도래지인 동진강 하구입니다. 주제는 한어파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비판과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민족의 비극적 현실이 바로 남북이 분단된 현실이죠. 특징을 볼게요. 특징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했다는 건데 이 소설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 특히 많아요. 따라서 과거 회상이 시작되는 부분을 찾으라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각 부마다 서술 시점을 달리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바다와 도요새 같은 매개물, 이러한 자연물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제시했다는 것. 각기 다른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을 통해 산업화 시대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면 구성을 통해서 이 글의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가족들에게 부정적인 병식은 재수를 하면서 친구인 족제비와 함께 밀렵한 도요새를 바라보 유용비로 쓰며 생활을 합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대학에서 제적당한 병국은 낙향하여 자책감을 갖고 살다가 동진강 하구의 환경오염 문제와 새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신양민인 아버지는 도요새를 보며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한편 환경오염 문제를 파헤치려고 군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 붙잡힌 병국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병식과 병국은 병식의 도요새 밀렵행위 때문에 다투게 되고 병국은 홀로 바닷가에서 도요새의 비상을 보고 따라가다가 놓쳐버리고 맙니다. 아까 전에 단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 노무과장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라고 했는데요. 지문을 통해서 보면 노무과장이 병국이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사람이 아닌 한갓, 새나 물고기가 죽은 걸 두고 진정서를 냈다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노무과장이 환경문제에 관심이 없고 사업이익만을 생각하고 인간 이외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인간중심적인 가치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중심적 가치관에 반대되는 말은 생태주의적 가치관입니다. 노무과장을 포함하여 공장측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경제성장인 거죠. 반면에 병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환경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윤소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알 수 있는데요. 윤소령이 공업단지 보안과 경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말하기 그리고 국민 복리와 재반사업의 성장이란 것도 안보 확립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서 윤소령이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국가 안보와 경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요새와 바다의 의미를 보고선 마치도록 할게요. 도요새는 세 인물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나타나는데요. 병식에게 도요새는 용돈을 벌기 위한 밀렵의 대상이자 경제적 이익 추구의 대상인 거죠. 반면 병국에게 도요새는 환경 및 자연 파괴의 희생물이고 지켜야 할 대상이자 정신적 자유를 상징합니다. 나에게 도요새는 고향의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자 남북을 자유롭게 오가는 자신과 반대되는 처지의 존재인 거죠. 따라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람들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나에게 있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경로에 해당하고 병국에게 있어서는 꿈과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도요새에 관한 명상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